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절약가 백위범입니다. 올해 들어서 공식적인 캐스트로 첫 캐스트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눈썰이라고 해서, 작년에 눈이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눈이 올 때마다 기범썰이라고 해서 캐스트들을 시리즈로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그래서 눈이 오면 기범썰, 이걸 시리즈로 했더니 눈 안 오는 시즌에는 비가 오면 해달라, 하여튼 그랬어요. 초반에 좀 많이 올려드렸던, 아무래도 겨울방학이 본격적인 수업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기고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독려하는, 또는 응원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법과 관련된 이런 저런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올해도 기범썰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시즌에 어울리는 주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함께 생각해보고 제가 해결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저의 조언, 또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최근에 좀 이런 고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학습 Q&A, 또는 제 인스타 댓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냐면, 요새 개념 시즌이니까 개념 강의 듣잖아요. 개념 강의 듣다가 문제를 푼단 말이죠. 개념 강의라고 해서 개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소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 기출문제, 예제, 이런 여러 등등의 주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한 문제들이 실려 있는데 이 문제들을 풀다가 뭐 아주 전통적인 고민이긴 하죠. 왜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좀 안 풀린다. 그래서 그냥 강의부터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완곡한 질문부터 아, 이게 내가 물리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좀 약간 자조적인 그런 댓글, 표현. 그 다음에 짜증난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실어놨느냐. 개념에다가 굳이 이런 문제까지 실어놔야 됐었냐라는 이제 뭔가 한탄, 항의, 뭐 이런 글들이 좀 자주 보여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 시기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개념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잖아, 수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별 말이 없는데 그게 자꾸 눈에 띄니까 마음에 걸리거든요, 저도. 이제 개념을 또 제가 지금 이 시점에 3분의 2, 거의 한 80% 정도 지금 거의 끝냈어요. 계획된 분량이 한 80%. 이제 나머지 한 5분의 1, 20% 정도만 더 하면 저는 이제 완강이 되는데요. 곧 완강이 될 텐데. 근데 자꾸 이제 눈에 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요새 강의 중에 이런 썰을 풀면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수업만 해라 이거지. 왜 자꾸 잔소리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덱싱도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뭐 골라들을 건 골라듣고 복습 좀 효율적으로 하라 해서 인덱스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지금 달아들이고 있긴 한데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캐스트로 더 자주 만나 뵐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그런 이게 뭐 잔소리 욕구라고 할까? 조언 욕구?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거든요. 또 이제 한마디 하게 되잖아 사실은. 이끌어주고 싶으니까요. 좀 조언도 해주고 싶고 뭐 단순히 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또 먼저 경험했으니까 선배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이 시간차에 대한 얘기야. 시간차. 다시 말하면 어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꼰대스럽긴 한데 어 학습 시점 그 다음에 성취 시점 당연한 건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지. 어 그렇게 막 고민거리를 굳이 안 해도 될 고민거리를 만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다시 막 또 선택의 고민과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감정낭비와 함께 커지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량 보존을 공부를 했다. 음 운동량 보존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충돌 유형을 풀 수 있어야겠죠. 충돌 유형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하나의 성취라고 하고 이걸 하나의 뭐 기반이 되는 학습이라고 본다면 내가 운동량 보존을 배우고 그리고 필기노트 쓱쓱 읽고 뭐 관련된 아주 작은 예제들을 좀 풀고 하고 나서 어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충돌 유형과 관련된 뭐 주요 기출 또는 뭐 실전 문제들 뭐 닮은 꼴 실전 문제들 또는 확장된 실전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까지는 뭐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딱딱딱딱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처음 공부하는 거 기준입니다. 1회독 기준이죠. 1회독 시점 기준으로는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제 과목에 따라 주제에 따라 뭐 이건 일반적인 학습론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지. 그치? 알 거예요. 실력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데 어 대부분 뭐 그런 약간 조급함?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시간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학습 시점과 성취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결국 그 시간차를 노력하며 버텨야 된다. 노력 반복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내어주지 않고 나의 그 무언가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언가 내가 가진 그 무언가 소중한 그 무언가 시간도 소중하고 감정도 소중하고 어? 에너지도 소중하고 체력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그런 걸 테니스들을 흐트러트려 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성취 시점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스트레스 받다 보면 공부 안 하게 되거든. 그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에 좀 뭔가 동요가 생기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강을 켜놓고 모니터를 켜놓고 보고는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어. 또 심지어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운동량 보존을 공부했어. 문제를 풀어. 안 풀려. 근데 안 풀려도 굉장히 그 안 풀린다라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도 중요하거든. 중요한 경험이거든. 꼭 겪어야 될 과정인 거거든. 아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과정이고 깨지는 것도 틀리는 것도 유의미한 경험인데도 뭔가 답답함이 오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이 안 돼도 일단 뭐 풀고 강의 듣고 틀린 건 틀린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정리하고 산뜻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거 계속 보는 거야. 리프레시가 필요한데. 그리고 공부라는 건 이거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운동량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뉴튼 운동 법칙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때와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숲을 볼 때는 조금 다른 관점이 됩니다.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통합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거든. 통합적 사고. 왜 내가 에너지를 공부해야 되는지 에너지와 운동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뉴튼 운동 법칙을 단순 적용하는 것과 거기에 에너지를 가미해서 푸는 것 또 에너지를 가미해서 풀 때도 상대값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블라블라블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그 해당 단원을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과 한 바퀴 쭉 다 돌리고서 좀 넓게 보는 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 문제를 해석하는 뭐 깊이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 또 풀이법 적용의 유연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좀 사고가 한 차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함 난 공부를 하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왜 안 되지? 아 힘들다 괴롭다 아 그리고 난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달은 못 넘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부작용까지 파생을 시킨다. 여러 가지 감정 낭비와 에너지 낭비가 커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대충대충 공부하라는 얘기와도 별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결국 너무 평범한 진리죠? 한 최소한 뭐 빠른 사람은 한 달이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경험상 어떤 특정한 과목 어떤 특정한 개념 특정한 유형 좁게 보면 그런 것들에 정통해지기 위해서는 그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또는 속된 표현으로 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달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달 뒤에 얘기하자 이거야. 그런 얘기는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버티자는 거예요. 아 어렵다고 얘기도 못합니까? 또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죠. 근데 왜 지금 당장 안 되느냐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왜 지금 안 풀리죠? 라는 것보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객관화 시켜야죠. 그냥 내가 막 열받고 짜증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뭐 그런 마음이 없진 않겠으나 또 왜 안 풀리지? 뭘 더 봐야 어떤 문제를 더 풀고 반복을 해야 이게 풀릴까요? 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자세 그게 인내거든. 그죠? 그게 참는 거거든.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감정이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지기는 힘들지만 그런 감정이 몰려 들어올 때 그 감정을 전환시키는 거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야. 승화시키라는 거죠. 안 풀려. 짜증나.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진도 못 나가겠어라는 그 에너지를 왜 안 풀리지? 난 분명히 운동양보 좀 배웠는데 왜 충돌 문제가 안 풀리지? 이 문제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문제의 풀이법을 떠올리지 못한 거지? 그럼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강의에서 찾는 거지. 그래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차분히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백이범이 얼마나 물리 문제를 잘 푸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시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좀 동일시가 좀 돼야겠죠? 내가 푸는데 백이범이 풀고 있는데 내가 푼다라는 기분으로 같이 생각한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백이범은 왜 저 조건으로부터 저런 풀이법을 떠올린 거지? 듣고 보면 다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 부분을 잘 따놓는 거죠. 아 내가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네. 또는 문제의 이런 특정 조건 특정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설립은 지식으로는 그 조건이 가진 구체적인 의미도 독해가 안 될 뿐더러 그 조건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법칙 또는 뭐 공식 이런 것들과 연결 지어야 될지 에 대한 그 링크 부분이 아직은 안 생기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잘 간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보는 것도 공부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그래도 스스로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한 문제랑 한 몇 분까지 고민해볼까요? 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긴 힘들지만 저 같으면 한 뭐 1, 20분 정도는 충분히 고민해보고 한 시간씩 고민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너무 지치죠. 어떤 특정 문제가 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아 난 2, 7, 8 세 문제가 안 풀렸는데 야 그래도 이거 끝까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한 시간 이거 한 시간 이거 한 시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효율성이 또 너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하면 한 문제당 한 10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는 약간 오픈북 이건 진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왜 안 풀리지 개념서 한번 다시 볼까 들쳐가면서 보는 것도 좋아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보면 왜냐하면 이게 1, 2분 하고서 바로 강의 보면 또 휘발성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 그래도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한번 쓱 보고 안 풀리면 바로 강의를 보자. 이러면 본인이 고민했던 시간이 얕은 만큼 내 강의의 흡수력도 조금 저하돼. 근데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놀아본 또는 그 문제를 통해 괴로움을 겪었던 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약간 길어지면 그 문제가 잘 기억이 되거든. 잘 기억이 되고 고민의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설 강의가 또 잘 흡수가 돼요. 근데 뭐 이 이상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이상 가는 건 조금은 학습상 괴로움도 너무 클 거고 진도를 또 너무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렇게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개념 저도 이제 곧 기출 강의가 개강합니다만 기출 기출 강의 개강하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좀 나겠죠. 아무래도 문제풀이 강의는 첫 스타트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직 문제풀이가 익숙한 시기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익숙한 시기가 되려면 아직 한 반년 정도는 더 지나야 돼요. 개념 기출까지 한 두세 바퀴 다 돌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조금 문제를 푸는 맛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 사고력이 한참 쑥쑥 자랐구나 라는 것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느낍니다. 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하루하루 단위로는 본인의 성장의 정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한 두 달 정도는 어떻게 하라고 부정적인 기운의 어떤 감정들이 꼬물꼬물 올라올 때 그거를 그거를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화시키라는 얘기야. 왜 안 풀리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제 강의 같으면 백이범은 어떻게 풀지 백이범은 저걸 왜 저렇게 풀었지 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고민 자기가 이제 약간 동떨어진 듯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점점점점점 저랑 좀 싱크가 맞아지겠죠. 잘한 척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아 내가 점점 백이범화 되어가는 것 같아. 좀 기분 아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백이범화 되어가는 것 같아. 내가 드디어 백이범처럼 문제를 보고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하다가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청출어람이니까 저보다 더 잘 풀면 좋죠. 그런 식의 어떤 과정들은 아직은 뭐 섣부르다. 그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질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하여튼 한겨울이라서 요새 굉장히 날씨가 또 쌀쌀한데 특별히 코로나도 유행이고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기운 부정적인 기운을 잘 승화시키고 참아가면서 시간을 뭐 이런 걸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시간을 불태우다 보면 시간을 불사지르다 보면 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아주 떳떳한 그리고 한참 성장해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과 희망 이런 것들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첫 캐스트 치고는 주제가 조금 무거웠죠. 그만큼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어서 저도 좀 진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학습법이 되었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작은 조언이 되었든 응원이 되었든 뭐 이런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하나 너무 자주 울리는 것도 이게 자꾸 자주 울려달라고 이게 장난삼아 눈이 3일 연속 오는데 눈 오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3일 연속 그럼 그것 자체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여러분들이 좀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